자 여러분들 크뎀쉐퍼 버프 받은 기념 무릉도장 63층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콩먼 님도 감사합니다 영웅에 있어요 서버렉 심한데 스탯창은 당근 비밀입니다 이거 근데 서버렉이 너무 심하면 또 후반층에서 1초 1초가 한층당 1초씩 까이면은 후반층 가면은 60초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와 조금 느린데 오늘 진짜 검마팟 있어요 요즘 다니고 있어요 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아 오로라 서버 왜 대도시인 척하냐 네 마약받고 팔만돼있음 품을 제대로 꼈지 링크 9,4일생 말고 다른 거 쓰자 해줘요 딱히 뭐 쓸 게 없어요, 근데. 아우, 배고 오해. 자, 위대한 퀸힐라. 여기까지는 당연히 원킬, 강원킬. 그 다음 여기서 레투다, 1단계만 쓰면 원킬. 2단계 한 번 써주고. 아, 너무 멀어. 왜 원킬이 안 되냐, 자꾸. 오케이, 원킬. 지닐라, 근데 너무 짧아요, 이게. X축이. 3단계.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무릉도장에서. 무릉은 박모가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쓰고 있어요. 전설의 용사겠지, 용사의. 너무 멋있죠? 30. 10. 근데 안길더라구요. X축 누가 길다 했었는데. 하나도 안길어요, X축. 동그리 안경이요. 포화학. 흑우우우우우우우구. 소리가 진일라 소리입니다. 두 마리. 아, 1. 암. 그지 않았어. Y축도 없대요? 그냥 답이 없는 쓰레기 소울입니다 36 하지만 어림없지 37 어림도 없지 그다음도 어림먹고 그다음도 어림먹지 속도 아주 빨라요 지금 괜찮아요 속도 진짜 빨라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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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에 30분 아주 빠르진 않구나 어 나 실수했다 까먹었어 까먹었어 풀 좀 기다렸다가 자 마그누스 컷 자 이제 집중 좀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블레이드 토네이도 한번 던져주면 컷 얘는 카퓨컷 나노 카퓨 불토컷 이거 42였죠 불토컷 휴가 더 레전드입니다 더 레전드입니다 수고바위 탐덕 보지마 그다음 44까지 그대로 노시디레 수고바위 그다음 45가 노시디레 렛 투다 1레벨 수고바위 그다음에 잠깐 기다렸다가 렛 40 얘 웹폰 안써도 될 것 같은데 안써 한번 가볼게요 짐 일단 빌드가 안써도 되네 레전드는 하지만 40 여기서 써볼게요 와 여기 개빠르다 개빨라 개빨라 48 악쇠모자 리테 에피키드 널덕스 과연 마약의 속도는 왜 이렇게 느려 채도어 내일부터 63층 도전 시작이에요 와 일격필살까지 기가 미쳤고 이제 우와 야 개쎄다 잠깐만 이거 빌드 꼬이겠는데 리레 레투다 1레벨 레투다 돌았지 오케이 엠버링크까지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투다 2 노링 아수라 레투다 2레벨 써줄까 1레벨 안가 좋았어 아수라를 지금 써도 되나 조금 늦었는데 오십이 스윗미 노링 카벨 어휴 아휴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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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넉 아 어 아 아 얘 너무 많았다. 너무 움직인다. 53 링썸 모자 스위치. 바인드 모드 머프. 이거 잘못됐는데? 여러분들 이거 빌드가 다른건가 본데? 망했다. 아 이거 다른 빌드를 내가 저장을 해놨네. 빌드 여러개 막 삭제했는데 나. 풀감 모자 크댐. 아 큰일이다 이거. 아 큰일이다. 빌드 이거 보면서 하면 안 나. 꼬인다. 내 기억대로 해야될 것 같아. 일격필살 맞췄나? 빨랐어. 54 쿨감. 55 노시드랭감. 여긴 맞는데. 아 불안하다. 여신을 아까 칠수로 써버렸고. 53에서 빌드가 꼬여가지고. 그리고 에픽 어드벤처가 지금 너무 길게 남아있고. 그리고 에픽 어드벤처가 지금 너무 길게 남아있고. 얘가 미래 악쇠 모자. 에픽 어드벤처가 너무 길게 남아있고. 다른 곳부터 쓰자. 됐어. 자 이거를 요거까지 날려주고 가자. 괜찮나? 일단 데미지는 개쎄요. 느렸지만 데미지는 개쎄요. 이럴 줄 알았어. 에픽 바인드 하자. 바인드. 하울링은 네 지금 많이 남았어요. 진짜 좋아요. 지금 확실히 마약이 오지다보니까. 하울링 개많이 남았어요. 원래 이쯤 끝나야 되는데. 베놈으로 터뜨려 죽였고. 아수라. 와 여기까지 하울링 남은거 처음이야. 아수라가 안돈다. 잠깐만. 아수라. 한 번만 더 하고 아수라야. 크렘쉐퍼가 많이 세긴 하구나. 이렇게 보니까. 리테가 끝난다. 끝나기 전에 잡아야 돼. 어 잡혔다. 58. 악쇠 모자. 링썸. 얘 개노답인데. 아 차타 못 맞췄어. 차타 삑났어. 위험하다. 하지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암흑 좋았어. 다행이야. 이거 실수만 안하면 깼다. 릴레에 기든 얼닭사. 얼닭사 아직 시간 좀 남았고. 얼닭사 아직 시간 좀 남았고. 얼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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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레가 끝나기 전에 잡았어. 풀감모자. 얼닭사. hopes. 아이고 이 미친놈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크뎀 끝나기 전에 나이스 조금 나빴어 아 나쁘지 않아 완벽해 완벽해 컷 얘가 악쇠 모자 웹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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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안 돼 20초 뒤에 쓰자 웹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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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보다 1분 빠르거든요 운도 좋았고 와 뭐야 저거 녹았어 와 풀감모장 미래 모든 쿨 모아서 쏠게요 어 그러고보니까 바인드를 안썼네 저코에서 어 나 바인드를 안썼어 그럼 지금 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좀 맞아 지금 좀 맞다가 불스쿨 30초 아 내 이거를 어떻게 안써버렸네 실수로 근데 어떻게 잘 넘어갔어 오늘 왜이렇게 얌전하냐 애들 14초 여기는 데미지가 20분의 1입니다 여러분 이제 슬슬 써줄것 좀 써주고 13분대 나오려나 13분대 나오려나 잘하면 11분대 나오려나 와 와 미친 크뎜 10퍼의 힘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개미쳤습니다 개미쳤어요 미쳤네요 여러분들 이게 마약의 힘이다 리프가 열리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잡는다는 거잖아 리프 열리면은 12분대도 꿈은 아니겠는데 칭호 그 마약 칭호에 마약 칭호 플러스 리프템 다 끼면 12분 후반도 잘하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널 기다려 볼게 마약 칭호 플러스 唔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